!! ~~ Q. ~~ Q. ~~ 결국.. 복수 못 됐다 요 Knowledge Q. 복수 못 됐다 요만.. Q. ~~ Q. ~~ Q. ~~ Q. ~~ Q. ... elites 1번 더 기회가 있다고? Q. ~~ Q. ~~ 마지막 일곱번째 이게 백두 와일드 바퀴? 아 이거 프리퍼링이구나 설마 볼리비아까지 갔다고? 헐 오 볼리비아까지 갔다 여기 착한 놈 나쁜 놈 좋아 놈 진짜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의 패러딜일지 몰라도요 정확히 해가자면 더 굿 더 밴 더 어글리에 그러니까 이제 석영의 몸체 원세의 패러디라고 봐서 무방할거에요 이게 왜 진짜 그런거? 딱 봐라 그 패러디가 느껴졌어 어쨌든 자 어쨌든 볼리비아로 간다 이거지? 아 와일드 바퀴? 근 6달 전 윗드리버 서버요 어쨌든 어 이게 마지막이 거요 네 오우 왔나보거든요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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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혼자 구치캐스티자 썬듯이 있더라 아가 많이 가지고 가족들도 친구도 없는 대버린 분 그리고 복수바를 바라고 그리고 바브라이언트를 찾아 죽여야겠다는 마음밖에 없었다 이거지 어떻게 됐든 빨리 가봐야겠네 어떻게 해약스티자 응? 으악 알そ어 나도 그 욕먹을 거대 어떤 꿈이었는지 그리고 읽어버린 단어 그 쓰레기를 생각해? 아 두하이터 아이데나가? 이때면은 초밑신병이 두하이터 아이데나가 나타났을때는 이기는 맞죠? 네 그냥 어떻게 하네 아마 부숴도 가야되봐 자 꺼내들어야지 아까 10번 멀어져가지고 그러면 저 위로 올라가야된다 이거냐? 위로 올라가야되면 이쪽에 가야되면 이쁘게 가야되면 이리와야 이리와야 오 이쁘게 가야되면 이쁘게 가야되면 이쁘게 가야되면 이쁘게 가야되면 이쁘게 가야되면 이쁘게 가야되면 위에 올려줄게요 위에 올려줄게요 위에 올려줄게요 오! a starting way hold on 빨리 hitting 빨리 sí but it was obviously prevailed since you're setting up down that day actually, in that moment, I did not prevail 자 어 뭐야 여기까지야? 뭐야? 뭐야? 설마 환가결을 봤나? 아무래도 복수때문에 피쳐가가지구 어허 환가보는 그런거같애 어 어째서가래 어 정말 어 술먹어가지고 이제 환갑맞고 있다는 얘기들하고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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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점점 어 미쳐가는 그런 상황이었다 이거지 어허 어허 진짜 막 이게 폐허가자 마을 보면은 진짜 어 유령이랑 뭐 있다 귀신이라도 있다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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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멜 더키드 이거는 어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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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 어헴 어허 어허 쓸 어허 based are string 막 이런데서 이런데서 폐허가 된 곳이 있다가 유력처럼 또또또 그런 느낌 그런 것처럼 말이야 그런 것처럼 근데 지금 다 흰색으로 있어가지고 지금 저렇게 감이 안 잡혀요 다시 죽은 줄 알았던 존 하디까지 이런 것까지 보면서 거의 죽을 바셨겠구만 오우 밥 올린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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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뭐야 오우 시바 오우 응동볼이지 노이즈 애가 비석까지 떨어지는 거 아니야 아 아 위 으악 으아아아아악 으아아아 pass 비즈아 어디로 가져 아까 이야기가 이야기ica 모르고 싶다 저어 야하이 힘드네 이거 여기도 유령자 싸워야 돼 야 진짜 이게 쥐고 진짜 복수하라 정말로 정말로 사람이 미쳐간다는 게 말이 맞나보네요 그다워 설립일까 지금 정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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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리고 그래 달초죠 달초 패거리려고 도와 ... ...하비 로건? 제이트도 죽을때 제이트도 죽을때는 제이트도 죽을때는 내가 놀랍게 생각했을때는... 생각했을때... 또 어디야? 지페브라모 오오오... 하하... 오오... 하하... 어...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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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드네 이거 이번에 이번에 진짜 살아있는 살아있는 썬데스 키드 어디야 오 오 이번 거 좀 어렵네 이거 진짜 샷건 들고 왔어야 하는가 봐 어 어 어 빠져있다 이따 곰거리 숨을 수 있어야겠다 아무래도 이걸로 갔다가 난 위험하겠어 빠져있다 이걸로 이걸로 됐어. 아 로버트 리로이드 파커였어? 어허 아하 이따는 그녀서 쳐주셔서 고맙다 하고 이번에 진짜 철이었구나 그리고는 어 얘하고 대기하는데 부치 캐스테리 썬댄스 킷 사일리스 착한 놈 나쁜 놈 추원 와 이거 진짜 성형의 무법사 패러디에요 패러디에요 아하 아하 너는 나랑 같이 먹으니까 멈추지 않나? 아멘 우리 둘이 이렇게 말하러가서 하지만 너는 아직도 못 봤을 때 알 수 없지? 아니요 그리니, 내가 너가가 죽을 위해서 너는 없어, Butch 너가 먼저 죽을 수 없어 내가 물어봐도 박 Bryant 하지만 그들은 너무 많이 즐거운 격려하게 대화할 수 있는 건가요 어쨌든 이래가지고 1대1대1 대결 이거죠 아 어떻게 하려고 둘이나 죽이라고 자 멕시칼 오픈에서 Q1을 집중해서 대산비가 갈 수 있어 대산비가 갈 수 있어 어떻게 해요 일단 썬데이 썬데이 스피드에서 뭐라 저거 이거 엔딩의 분위기 가질까요 모르 있다봐요 어차피 쭉 무리자고 와 하지마 이게 둘이 둘 중 하나는 어쨌든 방아쇠를 어차피 방아쇠를 당겨도 둘이랑 똑같다고 이게 멕시칼 스탠드 오프라기 이런 거구나 아 이거 둘 중 하나가 죽은 게 아니라 둘을 다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케이스인가네 이거 아 진짜 이거 속양의 무 무허피자 패러디 제대로 해줬다 이거 그냥 하신다는 Damn 어차피 그거 positive 결국 이렇게 이렇게 둘 다 죽일 수 밖에 없다 이거 말 애가 빨랐다 어쩔 수 없죠 얘 이렇게 해서 마무리 이거 자 삐날레 여기서부터야? 아이고야 여기서부터 이게 삐날레라 이거야? 얘 근데 이거 마지막까지 갈까요 여러분? 이거 마지막까지 한번 가보자고 어쨌든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 마지막 빨리 가봐요 가자 어 진실이 아니라고? 아 의심하지 거? 아 어 설마 여기서 설마 벤이 밥이었다 거짓말이지 아니고 신분하고 얘기했나봐 결국 자 문명수자 어차피 복수냐 구원이야 저는 어차피 더 이상은 사살할 수도 없습니다 만약에 저 같았으면 구원을 찾겠을 거예요 그러나 사이런스 그리브즈 입장으로 봤을 때는 복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까 유령에 있었던 마을에서의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도 포함하면 정말로 본인이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얘기해요 게다가 또 아까 전에 회생늑대라는 그 말에서도 회생늑대의 경고가 있었잖아요 복수와 분노에서 본인 찬신 스스로가 빠질 수 거치에 걸릴 것이다 얘기했을게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복수를 한다고 하면 아마 배드엔딩으로 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9월에 찍어야죠 9월 9월 어떻게 가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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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인쇄서 너는 그는 그 똑같은 길을 걸어가는 것과는 그 똑같은 길을 걸어가는 것과는 그는 그 말이야? 너는 내 생활이 적용한 돈을 갚아야 해? 나는... 형님, 또 이름이 뭐지? 아이진하워, 선생님 뭐? 하하하하 여기도 두와이드 아니더라고 너는 내 생활과 함께 할 수 있는지? 두와이드 아이진하워? 이.. 아.. 내일은 웨스포인트에 가고 싶어 그래서, 너는 한 명이 필요하다고? 그럼, 잘해, 형님. 내가 내가 했을 때, 세상을 죽는다. 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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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형님.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자, 이런 식으로 끝나고만 해요. 밥을 죽이지 않고, 이렇게 구원하게 되었다. 야, 근데, 그런데 진짜, 저도, 이거, 이거, 이게, 이게, 그나마, 그나마, 이게 좋은 인디일 거라고 봐. 어쨌든 그래, 저는, 구원을 찍겠습니다. 구원을 찍겠고, 더 이상 복숭아를 살아갈 이유는 없다. 라고 해서, 선을 확실히, 그었기 때문에,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그 이상은, 바라지게 할게요. That's how it was. 난 노래까지 들려주세요. 자, 어쨌든, 박수 한번 보여주세요. 슬픈 노래가 들려오네요. 근데, 진짜, 아까 전에, 그 마지막, 그, 반절에서만큼은, 정말로, 예. 놀랍거든요. 마지막에. 보셨잖아요. 예. 벤이라는 사람이, 사실상, 바브라이언트라는, 어, 그 인물이었대. 그래서, 어, 찾으러 오기 전에, 이미, 그, 프로파일러처럼, 어, 이러한저런 얘기를, 어, 이어나가는 것까지, 어, 진실과 전설에 대한, 얘기가 비록 섞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상당히 게임성에서, 이제, 잘 짜여져 있었다고, 그래서, 저는 진짜 깊게 생각해요. 와, 그만큼 최고인데, 물론 전작같은 경우에는, 물론 좋지 않은 것도, 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글쎄요. 저는, 음, 이 건슬링어를 통해가지고, 어, 진짜로, 어, 제대로 된 이 서부영화를, 찍게끔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게다가, 아까 마지막에, 그, 아시죠? 예. 허경의 무법자 패러디. 대단했었던 거는, 그거 좀, 추천해주고 싶어요. 진짜로, 예. 좋은 놈, 나쁜, 아니 이거, 좋은 놈, 나쁜 놈, 못생긴 놈, 어, 아시죠? 더 굿, 더 어글리, 더, 뭐야, 더, 아, 알구요. 더 굿, 더 밭, 더 어글리. 어구나. 죄송해요. 어쨌든 그런 식의, 모습의, 그런, 패러디에 정말 감명받았을, 그, 물론 저도 뭐, 클린트, 이스트우드, 클린트 이스트우드, 팬은 아니더라도, 정말 그때, 그 시절 때, 저는 그 영화를 봤기 때문에, 저도, 감명있게 봤고, 어쨌든 간에, 진짜 이, 영화를 보면서, 어, 이, 뭐랄까, 어, 그동안의 인텍을 이제, 얘기해 주면서, 다시 이제 복수를 받았는데, 다시 딱 어, 직접 가보니, 속죄를 하며 살고 있는 거에 대해서, 내가, 대체 무엇을 어, 바랬는지, 다시 한번 되새겨보던, 그, 사일런스 그립을 통해서, 정말로 인텍이라는 걸, 어, 복수나, 군노에, 군노에서, 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어, 좀 확실하게 알려주거든요. 그리고 아까 전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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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대통령인데, 아까 전에, 베트남 전쟁, 그, 그, 6.25전, 우리나라, 한반도 전쟁에, 그, 도와줬었던 인물이기도 하고, 그, 휴전선으로, 그 어떤, 그런 인물이기도 하고, 물론, 아이젠하워가, 제가 2차생에 대한 장군이었다는 것도, 알고 있긴 하거든요. 물론, 조지 페트라고, 네, 조지 페트라고, 어, 사이가 안 좋았던 것은, 그렇다치지만, 적어도, 제가,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러한 거, 어, 실존 인물, 가상 인물 간의 만남을 통해서, 어,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자신의 가상 인물이, 풀어나가는, 어, 그러한, 그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어, 정말로, 어, 네, 이런, 이런 사람이 있다라는 것은, 아마 가상의 인물도, 정말로, 대단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미국에서 아직까지도, 뭐, 오케이목장이라든지, 뭐, 여러 사건들이 아직까지도, 미스테이로 남아있는 것들이 있긴 있어요. 물론, 그 당시에 그, 서부시대 같은 경우에는, 마치 그, 우리나라의 그, 모델시대 때, 그때 그, 한반도화 같은 게 있잖아요. 아직 그, 아직 그 밝혀지지 않은 것들이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 있던 서부시대에 있었던, 그, 그리고 이제, 그런, 뭐, 여러 사건들이, 아직 많이 안 풀린 건 좀 있긴 있어요. 예, 물론 미국도 뭐, 비록, 올해 그, 한 100년도, 한 100년도, 150년도 넘어, 역사를 가지고 있는 만큼, 어, 또 뭐랄까, 아직 파일치지 못한 것은 좀 있긴 하거든요. 뭐, 그 당시에는 알다시피, 그, 통신발달이란 게, 이런 게 잘 안 되어있었던 시리얼이기도 하고 하니까. 게다가 또, 나라가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막, 이런저런 뭐, 전설이나, 뭐, 설화, 그리고 이제 뭐, 현실이, 현실이었는 것이, 어떻게 지시되었는지, 뭐랄까, 그, 알아가는, 그, 알지 못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보면서, 과연, 얼마나 많이 파헤쳐지고, 그리고, 또, 역사가 어떻게, 어, 성립이 되는지, 알아가는, 그런, 그러한, 그러한, 게임이지 않았나,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같은 거, 우리나라도 보면, 고대시대 때, 유벌드라든지, 삼국시대, 그리고 이제, 더 가가지고, 아마, 만약에, 통일되면, 고조던 시대의, 유벌드들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 차이가, 어쩌면, 역사가, 어, 바뀌어 나갈지는, 어, 정말로, 어, 흥미지지지, 진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번째, 오늘 좀 즐거워, 새로운 게임 플러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하세요. 스키가 무기가 해지는 상태에서, 새로운 게임 플러스 이용할 수도 있구요. 어, 예. 그 이야기를 제가 최소한의, 그, 서드와, 추가된 아이돌으로, 진정한 서부를 겨울을 보시면 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어, 마무리하는 건데, 이거는, 어, 여러분들에게, 맡기는 걸로 하겠구요. 네. 너무 한번 즐겁게 플레이 보면서, 어, 진정한 이제 진실과, 역사의 진실 마주한, 마주하면서도, 또 어떻게 보면은, 전설과 설화 같은 이야기를, 어, 좀, 알아가는 시간이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록, 서부에서의, 어, 일이지만요. 만약 우리나라도, 어, 이러한 류의 게임이 있다면은, 언제면은, 어, 가상의 입구를 두고, 어, 이러한, 그, 서부와 같은 비슷한 류를, 어, 나오지 않을까, 어, 그렇게 한번, 기대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정말 즐거웠습니다. 트위치로 보십니다. 팔로우 마이프트, 유튜브 보십니다.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자, 오늘의 영상에서 마무리 진행하겠습니다. 정말, 어, 즐거웠어요. 지금까지, 헐 오브 후아레즈. 이번엔 제대로 했죠? 헐. 불의 자식이 아니라, 어. 헐 오브 후아레즈.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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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헐.